하루에 대해서 물어보자 괜찮니? 잘 살고 있니? 좀 살쪘는데? 아 옆동네에 사나 혹시? 소유물에 대해 자랑하기 고마워 너의 집은 잘 쓰고 있어 좋더라 내가 니 욕조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화장실도 확장했어 고마워 성가시게 조르기는 뭐야? 이제 꼬시라고? 어? 놀리네 나를 야 니네 집 어디야? 니네 집 어디야? 집에 좀 한번 놀러가고 싶어 친밀하게 친밀도들 높여서 집에 놀러갑시다 궁금해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 똑똑똑똑 싱글인지 물어보자고? 아 그래야겠다 싱글인지 물어보자 똥 뺏을라고?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좋아 궁금하다 싱글이네 싱글이네 아아 싱글이에요 내가 여자 하나 소개시켜줄까? 뭐야 이거 우리집 앞이잖아 야 일로와 일로와 어? 일로와 내가 너를 위해서 맛있는 컵케이크 하나 줄게 어 내가 만든거야 너의 전집 가정부 소개시켜주자고? 동성결혼 된다구요? 어 안합니다 응 왔어 어? 어디갔지? 함께 집으로 가겠는데 뭐야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가정부가 집을 청소했습니다 어디갔어 어디갔지? 바빠서 갔나봐 소쿨한 녀석 쿨람이야 쿨람 쿨래 진동하네 이건 뭐야 둘째 뻥튀기 맞는거 같은데? 야 뻥튀기네 내국식 뻥튀기인가봐 중계방에서 시카니키님 팬갈 감사합니다 협상댓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뭐야 이게 케이크같은건봐 식사하고 식사하라고 부르자 다들 모이세요 공짜로 나눠드립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도 다 모이세요 아무도 안오네 어 맛있는데 미란이 오나? 지금 월냥이는 자고있구요 그 다음에 채미란씨는 어.. 뭐야 접시닦이라네 저 아니 요리로 직업했는데 처음은 접시닦기로 시작하네 임신했는데 괜찮을까? 괜찮을까? 임신했는데 접시닦으면 손이 상하는데 미란이는 아직 안나왔어 얘 낫는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월냥이는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성적은 만족스럽지만 크럼폴바텀 아카데미의 선생님들은 그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금세 성적이 오를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공부 잘하나본데? 야 너 학교 갔다오자마자 자는거야? 피곤하니까 아 피곤한 상태로 학교갔잖아 자라그래 자라그래 살 좀 빼야돼 얘는 애정도가 좀 떨어지네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미란이 출근했다 미란이 출근했어 나도 일해야지 얘는 일 언제해? 아 네시간 남았구나 어 누구시죠? 누구세요? 미란이? 고트 알렉산더? 뭐지? 설마?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뭐지? 미친듯이 번뜩이는 눈 너 뭐야? 너 설마 미란이가 설마 아니지? 아닐거야 흐흑 너 뭐야? 너 뭐야? 미친듯이 번뜩이는 진심어리 진짜 떠나 알아가기 얜 뭐지? 일단 알아보자 먼지 책벌레 그냥 왔나봐 친밀함 얘는 로맨스가 안뜨네 술에 대해 얘기하기 기분좋은 하루만 다음 집주인이라고? 여기 집이 참고로 집주인이 세번째 바뀌는거에요 제가 세번째구요 두번째는 미란이 첫번째는 스쿼트였는데 아니야 그러네 아니야 나 그러고보니깐 야망이 그거야 엄청난 갓부대기 5000달러 벌긴데 돈 별로 못벌었어 누가 컵케이크 먹었다고? 누가 먹었어? 여기 꼬마애가 가져감? 가져감? 괜찮아요 동네사람들 먹으라고 야 별거 없으면 꺼져 응? 깜짝이야 뭔가 했네 이씨 하 월냥이야? 어 밥먹고있네 언제 일어났냐? 밥먹고있네 왜 맛없어? 누가 만든건데 니네 엄마가 만든거야 맛있게 먹으래 염 너 그걸 조깅해야돼 어 너 조깅해야돼 활기차게 조깅해야돼 너 살빼야돼 너 살빼고 너가 다음에 우리 집을 일으킬 끝없는 젖시더미 접시가 상태미처럼 쌓이고있습니다 아 아 지금 아 일하고 있구나 미란이 지금 식기세척해 너 식기세척해가 고장났습니다 미란은 모든 접시를 손으로 씻을 뿐만 아니라 거품도 모두 헹궈내야 됩니다 성취도 감소 흐흐 일어나 출산휴가네 빨리 흐흐흐흐 아니야 가정부가 아니고 지금 일하러 갔어 미란이 어? 왜 화났어 얘? 짜증나는 하루 선생님들은 가끔 정말 짜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 운동으로 풀어 운동으로 풀어 응? 운동으로 풀어 그리고 얘도 여자친구 좀 만들어야지 사춘기인가? 살은 언제 빠지는거야? 빨리 뛰자 오케이 아까 이쁜에 있던데 벌써 피곤해? 에너지가 없구나 야 한번 더 뛰어 한 개까지 몰아붙여 너 살 빼야돼 응? 런닝머신 사주자고? 집에서 뛰라고? 안됩니다 돈 없어 이제 만 달러받기 여기서 뛰어 이거 종이 향이 참 좋구만 멈춰 멈춰 스탑 스탑 운명의 상대일 수도 있어 중간에 나비가 있네요 느낌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지나가 그렇지 운동해 운동 운동해 딴생각하지 말고 그 느낌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가란 말이야 출근하죠 애기 나오는 것까지만 보죠 출근 몇시간 남았어? 40분 크으 우유 한잔 커피도 아니고 우유 한잔의 여유 운동 다 했어? 아 완전 피곤해 재미도 없고 에너지도 떨어졌어 오늘은 재미있게 게임을 한번 해주고 어? 일자리 찾을 수 있네? 뭐지? 고등학생도 일자리가 있나? 어? 고등학생 일자리 되나? 어? 되네요 아르바이트 되네요 패스트 종업원 바리스타 육체노동자 상점 직원 베이비시터 야 고등학생도 아르바이트가 되네 야 너 노가다 좀 떨어라 노가다 너 운동해야 되니까 절대 돈보라는 얘기가 아냐 45달러나 4시간당 대박 육체노동 너는 살 좀 빼서 훈남이 될 필요가 있어 아빠보다 더 많이 벌어 씨 아빠보다 더 많이 벌어 어 아빠랑 잡담하게 해서 친해졌어 서로의 교감이 좋군요 출근해야죠 이제 좀 도둑시해 출근해야지 보스가 될 차례야 걷는구만 씨 열심히 일해 애가 애가 이제 나 나온다 어? 열심히 돈 벌어야 돼 걸음걸이요? 원래 PC방 사장이 목표거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망했지 PC방 사장 걸음걸이에요 김영대 무능한거 같다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미란은 오늘 135달러를 벌었습니다 게다가 완벽하게 업무를 해냈습니다 헉! 잘 벌었네 이거 아빠가 제일 많이 못 벌어 어? 지금 아들도 시급 45달러짜리 뛰는데 엄마도 어? 백몇달러 벌어왔는데 접시 깼는데 어? 오유 어 빨리 자야돼 빨리 자야돼 빨리 자야돼 에너지가 엄청 떨어졌어 빨리 주무세요 미란씨 임신해가지고 이거 안돼 힘들어 입덧한다 입덧 아빠 직업 바꾸라고? 여러분들 좀도둑 다음에 뭐겠습니까? 대도둑인가 대도둑 어? 지금은 소매치기지만 이제는 다음꺼는 비싸게 벌 수가 있다고 큰것만 한다고 은행털이 뭐 이런거 있잖아 아빠는 밤에 일해요 새벽까지 안오고 있어 아빠는 98달러 벌었습니다 야 왜이렇게 야 엄마 오늘 취직해가지고 접시 닦게 했는데 백사.. 백.. 130달러 넘게 벌었는데 아빠? 아빠 도대체 뭘 훔치고 다니는거야 어? 아빠 빈병 죽고 다니는거 아니에요? 어? 마음이 약해 착해 애가 영대가 착해 그래가지고 애가 안맞네 일이 일이 안맞아 일이 안맞아 얘 이래가지고 돈 벌겠어? 분유병 훔치고 다닌다고? 종두둑 이거 부부의 생활패턴이 달라서 애정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아 그래요? 음.. 어? 쟤 일어났네 어? 뭐야? 다 떨어졌어 야 빨리 일 보고 업무 목욕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 되잖아 알아서 해 어? 알아서 밥 만들어 먹고 밥은 미란씨가 만들어야 되는데 뭐 만들어 놓은거 없나? 어? 오렌지 주스 닭 어? 여섯 접시 이거 먹으면 되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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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더러움 때문에 또 망가졌네 이거 아아씨 아니 이 병기는 왜 이렇게 망가지는거야 도대체 이게 기본 병기라 음 화장실이요? 하나는 저기 부부용입니다 여기서 그게 된다던데 시간 좀 보내고 어이 뭐야 야 너 너 거품욕조 싫어하냐? 거품욕조 하다가 왜 갑자기 샤워보스로 가지? 어? 아 또 망가졌어 아이씨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어이씨 하아 이 모녀는 진짜 답이 없다 진짜 우린 남의 집에서 살아야될 운명이야 남의 집에서 살아야될 운명이라고 밥 먹고 지가 알아서 먹구만 헉 밥 치우는 사람이 없네 월냥의 수업이 한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밥 먹고 빨리가 어 밥 먹고 빨리가 저기 저기 학교 가라 학교 잔디깎기 아니에요 아 육체노동 잔디깎기네 시간당 45달러 대박이네 시간당 45달러 이 부부는 뭐 하루 왠종일 자네 지금 풍얼냥이가 나가면서 샤워부스 망가 틀어놓고 이건 뭐야 정체불명의 부품 음 우편함에 각종 청구소가 도착했습니다 530달러? 뭐랄케 비싸이씨 개비싸네 혼자 살때보다 더 비싸네요 그만 일어나야되는거 아닌가? 일어났다 일어났다 오케이 농변 요거요거 요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어? 언제 나오는거지? 애는 언제 나오는거지? 헉 배 완전 불렀어 이제 이제 곧 나올거 같은데 3시간 남았대 3시간 3시간 남았어 지금 화장실에 현금 쉬는 시간에 월냥은 화장실 세면대 위에 돈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 돈을 사물함에 설정 숨겨놓을까요? 아니면 즉시 교장선생님께 갖다줘야할까요? 아 지금 학교간 우리 풍얼냥이가 음 신고해 교장선생님이 돈을 가져온 월냥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직과 성실화의 가치에 대해서 무려 20분간 설교를 늘어놓았습니다 그가 돈을 괜히 가져왔다고 후회할 정도로 말이죠 성취도 약간 증가했네요 그래도 설량은 시민상 주라고 신고해야지 아들, 아들은 잘 살아야지 아빠가 도둑이긴 하지만 어 밥 먹고 맛이 없는거 같애 입맛이 안 좋나? 애가 얼마 안남았어 애가 얼마 안남았어 아 임신 3기 됐다 19시간 또 남았네 헉 배 완전 튀어나왔네 야 이제 일 그만도 되는거 아니야? 일 다녀도 되는건가? 응? 입듯하는데? 이거 밥을 더 먹어야겠어 하트모양 쿠키 먹고 다 먹어 이거 치우는거보다 먹는게 낫겠다 올라와 일어나라 올라 일어나 오늘은 용변을 보고 우리 그 스쿼트 전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집에 사는지 우리가 지금 알아볼 시간이야 상한거 아니냐고? 아냐아냐 어? 상.. 상했네? 먹으면 안돼! 미련아! 미련아 먹으면 안돼! 미련아! 안돼! 먹지 먹지마 상했어 치워 어이씨 깜짝이야 큰일날뻔했네 이씨 다른거 없나? 뭐있네 뭐야 이거? 구역질! 아잘못 먹었네 먹었어 먹었어 안에 있는거 먹으니까 그래도 좋아졌네 케이크 먹으니까 먹고 이거 치우쇼 이거 치우고 집에만 있어 이제 그만 일어나라 너 에너지 찬지가 언젠데 낮잠을 또 자고있어 부부관계가 하락하고 있다구요? 아닙니다 되게 높아요 보이시죠? 안보이나? 아까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렇게 낮지 않아요 요거 요거 부품 해소하고 요거 수리하고 그 다음에 망가진거 없죠 요거 망가졌나? 요거 뭐야 요거 아씨씨 월냥이씨 아이씨 요거 누가 놔뒀어 요거 유리 애기방 꾸며주자고 오케오케 요거 하고 애기 나오면 애기방 꾸며야지 빨리 넘겨 줍고 업그레이드 부품 야 고찌고 있어 고찌고 있어 고찌고 있어 고찌고 있어 몽키스패너는 뭐 만능이구만 이게 가장인지 수리공인지 이씨 흐흐흐흐흐흐흐흐 미란아 뭐해 어? 미란이 할거 없으면 저기 전남편이나 찾아가자 너가 전남편을 찾아 뭐해 데이트 신청하기 임산부 뭐하죠? 데이트 신청은 다른사람 없죠 아 없어 없어 여러분들 확인했습니다 의심 안해도 돼요 아 난 또 뭐 있다고 난 뭐 있다고 오리진에서 신즈4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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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봐 아 여길로 이사갔나보다 그쵸 어딨어 스쿠트 너가 잘사는걸 보고싶어 그것만 보고 끝낼게 흐흐흐흫 스쿠트 미안해 돈 아 청구액 지불하고 애정도 좀 늘려야 된다고? 음 사.. 사랑 나누기? 지금 임신중인데 뭐 임신중이어도 뭐 괜찮긴하지만 좀 그렇다 이거 게임이 좀 디테일하다 애정도가 떨어져서 아냐아냐 저기 사랑 나누기 말고 어 다른걸로 올릴수 있으니까 손잡고 그 다음에 볼에 키스하고 이런거 있잖아 어디가니? 취소했는데 흐흫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예 임신중이어도 음 아 정도가 올라가는거니까 제트욕조에서 놀기 이것도 되나요? 안되는데 같이 이거 안되는데 하랑 나누고 있어서 그런가 사랑 나누고 있어서 그런가 행복한 집이네 그만해 이제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만해 없는데? 욕조에서 그런 옵션은 없네 자고있다 요리실력을 좀 늘려야돼 요리사거든 지금 보시면 3번 설거지하기 더러운 그릇을 클릭하고 치우기를 선택하십쇼 이거하면은 직업성취도가 좋거든요 그리고 미란이의 만족포인트는 공공의적 유명한 범죄가 뭐야 이거 남편이 범죄잔데 남편이 범죄잔데 미란이의 꿈은 범죄자네 애정도 좀 좋죠 친밀도도 좀 떨어지네 미란이 옷이 너무 안이쁘다 의상 바꿔주자 배고프다 배고프다 밥먹어 밥먹어 밥먹고 어? 밥먹기 없네 상한음식 치우고 아 저거 상한음식 치우기는 저거 미란이가 해야되는데 미란이 시켜 미란이 미란이가 설거지해야돼 상한음식 치우고 요리도 해야돼 미란이가 그걸 업그레이드를 해야된단 말이야 시타코말고 햄버거게이크 세금냈어요 세금냈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월냥이 야 잔대 깎으러가야지 너 잔대 언제 깎냐 야 잔대 언제 깎으러가지 아침 7시부터 밤 4일후 아 주말만 하나보네 주말만 너 운동가야돼 너 재미가 어 지금 학교 다녀와서 그런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 다 떨어졌어 게임해 게임해 얘네 왜 임신했냐고 아니야 게임하고 조깅하는거야 알겠지?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너는 타코캐서를 먹고 돈을 또 벌어야되는데 좀두둑 5시간 남았다 엄마는 맨날 그루브타네요 몸에 좋아요 운동 잘하고 너 살 좀 빼자 얘 또 왔어 얘 뭐야 얘 왜 오는거야 자꾸 좀때 한번 말해줬다고 그러냐면 종교야? 야 열어주지마 꺼지라 그래 그냥 군방진 녀석이 자꾸와 흐흐흫 수상하게 살아 운동 레벨 2 달성 좋아 살 좀 빠졌나요 여러분들? 어때요? 좀 빠진거 같아요? 쓰읍 그대로인데? 아무리 봐도 그대로인데? 야 언제 살 빠지는거야 이거? 응? 한번 더 해 한번 더 해 재미없어도 해 재미없어도 해 살 빼야될거 아니여 헬스장 가야되나? 조깅가지고 안되나? 유산소 운동을 해야되는데 원래 지루함 여자 쳐다보는거 봐 너의 운명의 상대가 나올수도 있어 응? 잘 쳐다보란 말이야 내가 널 조깅을 괜히 시키는게 아니야 지나가다 이쁜 여자 있으면 이어줄라 그러지 뭐야 이거 따분함 재미있는 활동이 필요함 저기 아이씨 너무 어리잖아 어? 야야야 요기요기 스펜서 킴 어떻게 생겼지? 스펜서 킴 스펜서 킴 제발 제발 제가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예 제가 심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옆동네에 좀 있던데 옆동네 아 맞다 옆동네에 좀 이쁘네 있더라고 어 옆동네 그 오아시스 있는데 어? 옆동네로 가자 옆동네 옆동네로 가야돼 옆동네 애들이 이뻐 갤러리에서 다운받으라고 야 말 걸지마 걔한테 어 가 그냥가 사람 앞에서 대놓고 뭐하는거야 번호 따른데 아 여기 옆분에 있었어 여기 아까전에 쟤 쟤 쟤 쟤 쟤 이쁘지 않나요? 설마 유분어인가? 저기 저기 노란옷 노란옷 괜찮죠 저기로 가보자 꼬시면 된다고? 야이씨 고등학생인데 유분어는 아니지 왔다 아 오리 특성 의리 있는 심이래 오우 일로 갑시다 갤러리에 저기 다른 사람들이 만든거 있잖아요 가봤는데 이쁜거 없어 봐봐 잘봐 내가 해봤는데 이상한거 밖에 없어 온라인이네 안 돼있지 서버 터졌나요? 이상한게 1등이야 엘사있다고? 아 그래? 서버 터졌나본데 자 재미있 어 들어갔다 재미있게 보고계신분도 추천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지금 으음 우와 짓봐 되게 잘만들었다 크으 야 되게 잘 꾸며놨어 요런거 만드는 재미가 있죠 저는 좀 잘만드는걸 못하겠더라구 이게 뭐야 봐봐 이게 804번이나 다운로드됐어 이걸 왜 받는거죠? 더 어? 이걸 왜 받는거죠? 흐흐흐 봐봐 이쁜애들이 없다니까 야이 우리 미나리가 얼마나 이쁜지 아시겠지 여러분들 응? 가족 제일 다운마도 많이 받은게 12,000짜리 이거야 되게 못생겼어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이쁜거 만든거 있으신 분들은 어 시 룩스 섹시 섹시하대 이게 외국사람들이 우리랑 눈이 좀 다른가봐 어 이건 괜찮다 힐스 이건 좀 이건 좀 낫다 쿨 쏘 나이스 좀 이제 만들줄 아는애들이 있구만 빅토리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안전별운데 아니 뭐 별로 안전별로 조금별론걸 넘어서서 완전 별론데 이게 왜 이렇게 다운로드가 이거 1300 이거 어저께 봤던 남자들 이건 괜찮아 남자는 괜찮은데 어? 어 괜찮다 이거 아 이거 이렇게 못만드나? 역시 외국은 좀 틀려? 취향이 좀 틀려? 음 여잔가? 안나? 안나 여잔가 봐 이건 좀 괜찮다 그래도 스타일이 있으니까 제임스 어우 뭐 게이가 챙겼어 다들 카메론? 쓸만한게 없네 어어 소피아 미란이 한번 올려보자고? 이거 올린 다음에 만약 사람들이 다운 많이 받으면 뭐 좋은게 있어요? 응? 뭐 좋은게 있어? 전체를 해보라고? 전체를 하면 사람 저기 뭐야 건물로 나오지 응? 뭐 검색하라고? 엘사? 잠깐만 S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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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D는 뭐야?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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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가족으로 눌러서 검색해야되나? 가족으로 눌러서 검색해야되나? 아이디 전체로 해야되나? 전체? 아예 전체? 어! 여깄다 아예 전체가 있구나 엘사가 있네요 뭐야 이거 뭐야 아예 전체를 검색하니까 있네 어우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다 약간 좀 납작하네 그래 그래 그나마 이게 아이 참 이건 별로야 엘사 좀 안 이쁘다 혹시 자기꺼 있나요? 자기꺼 올리신 분 자기꺼 이쁜거 올리신 분 어? 이거 애들 귀엽게 만들었다 애들은 귀여운데 어른만 되면 이상해 어 이거 좀 괜찮다 이것 좀 괜찮다 퀸 엘사 버전 2 음 괜찮네요 이상한 놈들 아니야 이거 아니 뭐 인터넷에서 빅사이즈 저기 어? 쇼핑몰 하세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 캐릭터를 변태네 탱커야 탱커 전체로 검색해서 전체는 역시 이게 제일 잘 나가네 신기하다 이것도 3500이네 타이 deja 여러분들은 한번 잘 꾸며서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다운로드받도록 그렇습니다 어? 이거 뭐야 와 repentance 대박 어떻게 만들었지? 안에도 되게 잘 만들었다 캐슬 크으... 고수네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와 지금 디자이너세요? 음.. 아 여기 SNS 아까 저기서 검색 안되더라구 아 여기 있구나 어 이건 좀 낫네 괜찮네 어 쓰읍.. 괜찮은데 이거 소녀시대에요? 아 SNSD 소녀시존지대구나 흥.. 괜찮은데? 이쁜데? 이거 우리 마을에 어떻게 넣죠? 괜찮은데? 야 우리 마을에 넣어 우리 마을에 넣어 우리 마을에 어떻게 넣어 신고 페이스북 가족 진료찾기 가족을 내 라이브러리에 저장 별로 안 닮은거 같긴 한데 괜찮아 상관없어 저장된거야? 저장된건가? 됐나보다 됐나보다 됐다 월냥아 기다려! 형이 구해왔다 너의 여자친구 구해왔어 어? 일단 우리 것도 저장을 하고 어 형이 구해왔어 어 니코도 검색좀 해달라고? 니코 있어요 니코?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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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검색하면 되나? 니코? 니코 없는데? 뭐 없잖아 뭐 없잖아 C5야? 전체에요 전체 없어 없어 아 이거 내 라이브러리구나 아 죄송합니다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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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럟폭떠들 니코 없구요 ㅎㅎㅎ K.O로 가볼게 없네 없잖아 그만해 없어 소녀시대면 됐어 일단 여기 들어가고 이거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하죠? 근데 우리 내 라이브로 알아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 있나? 니코가 뭐냐고? 니코 모르셔? 니꺼 니꺼니? 이거 몰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러브라이브 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일 이쁜 애있었는데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어 기본심중에서 제일 그나마 파텔조이 괜찮아 이뻐 괜찮은데 파텔이면 옆에 있는 애 이름은 괜찮죠 매력있어 매력있어 뭐야 야 웰령아 뭐하냐 아 재미가 없어서 어 야 게임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 심지는 어 게임 게임하면서 어 좋은거 없네 좋은거 친밀함 다 불평밖에 없어 구두왕 세대라 그런가 분통 터뜨리기 불평하기 오케 친해지고 있어 진심으로 칭찬하고 기분좋은 하루 만들어주고 운동기술 혹시하나 알아가기 콤보 깊은 대화 나누기 아 넌요 오케이 역시 아빠의 피를 물려받아서 나 스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하기 하루에 대해 묻기 깊은 대화 나누기 깊은 대화 나누기 오 오 빠른데 이 정도 몸매로도 가능하다는건가 여자를 꼬시는게 아빠는 출근했구요 칭찬칭찬 칭찬칭찬 기분좋은 사랑 나누기에 대해 묻기 이건 아직이야 감탄 표현하기 레벨상심 카리스마 레벨2 바로 넘어오는데 너무 너무 꼬시기 쉬운거 아니오? 어디갔어 아 뭐야 화장실 갔구나 지금 재미가 너무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컴퓨터를 좀 해야겠어 컴퓨터를 좀 하고 아 그런거야 얘 성인이 아직 아니여서 꼬시기가 없는건가? 로맨스가 없어 야 고등학생은 뭐 로맨스도 없냐? 너무 흥하네 디테일한 게임이라 내가 스읍 어 믿었는데 고등학생 그런것도 없는거야 야 올라가 빨리 나이 먹자 빨리 돌릴게 엄마도 애도 좀 애도 좀 보고 너 빨리 커야돼 어 너 빨리 커야돼 어 앗 아 비디오 게임 레벨2 다했어 흐흫 씻어야겠다 근데 아니 10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